정신 차려보니까 5월도 이제 다 갔고요. 이제 곧 6월입니다. 그렇다면 6월도 지나고 이제 상반기가 곧 마무리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전반적인 시장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눈을 둬야 할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미래자산관리의 조승재 대표와 함께 이런 전략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먼저 전체적인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정말 진리도를 우려먹었는데 정말로 그런데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지금까지 정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폭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 종합지수가 1880이었죠. 거기에 출발해서 2180까지 왔잖아요. 300포인트 올랐으니까 이제 빠질 때가 된 거예요. 조정받아야 될 때가 되는데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실장님. 그래서 마침 이게 나와주니까 다 예고된 학제지만 나와주니까 조정을 조금 받은 것이고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정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고점인 한 2200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텐데 중요한 것은 하반기장은 지수는 먹을 떡이 없을 거라는 거죠. 하반기 지수에서는 먹을 떡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올해 초 시작과 지금을 생각하는 건 분명히 정말 많이 올랐는데 요즘에 좀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체감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좀 약간 기운이 빠지실 수도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 지수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앞으로 어느 정도 지지선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지선은 일단은 이번 여름장까지 말이죠. 7월달이나 8월 초까지. 여기까지는 거의 이번에 2000, 80이나 정도가 바닥이라고 봅니다. 바닥이라고 보고 한 2200 정도까지는 다시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어쩌면 역사적인 최고점은 2230이거든요. 그 언저리까지는 대충 올라갈 텐데 문제는 하반기가 제가 봤을 때는 2000까지 다시 내려온다고 봅니다. 2000까지요? 네. 여기까지는 내려온다고 보죠. 폭락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비실비실 거리면서 내려오는 장. 그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시장이 가장 진려하는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실비실한 장, 2000선으로 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080에서 2020선까지 상반기 동안은 어느 정도 밴드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업종력이 조금씩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 상반기에 정말 핫했던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주춤을 하는 것 같고 또 수납매도 한번 돌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6월 15일부터 이제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증권업종에게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계신가요? 그런 모멘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 아니겠어요? 이익이 이제 결국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제대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익이 뒷받침되면서 이익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데 따른 주가 반영이 늘 있는 것인데요. 증권업종은 사실 구조정도 많이 했고 사실 증시가 약간 돌아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건 틀림없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을 상당히 반영을 다 했어요. 지금 증권주들이 대략 바닥에서 보면 두 배씩 다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을 이번에 받는 것이고 그러나 실적은 다시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어요. 다시 반등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등 이후에 증권주는 또 안 좋겠죠. 아무래도 증권업종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주가 기술적으로 움직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번 지나갔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비슷하게 많이 거론되는 것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제약 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증권업종과 흐름은 비슷했다고 하면 비슷했는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나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은 역시 시장의 주도주의는 틀림없고 특히나 주도주의의 흐름이 길게 갈 수 있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다가 여러 가지 이익 구조도 지금 바치고 있는 구조거든요. 주가가 장기 상승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조적 이익 성장이 유지되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약 바이오는 구조적 이익 성장이 유지되어 주고 또 이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가 돼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확실한 주도주의는 틀림없는데 다만 기업의 가치를 1년, 2년 다 땡겨버렸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에 나타나는 종목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야 되고 해서 그러나 전반적인 업종 전체로 보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사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으면 사는 게 낫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어떤 제약 바이오주들 최근에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내에서도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어떤 이익 구조가 제대로 잡힌 회사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어찌 보면 참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이런 이익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어떤 업종군이나 종목에 중국 모멘텀만 붙으면 정말 많이 올라서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도 있었고 유아용품들도 있었는데 앞으로가 많이들 궁금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중국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이겨내고 이익을 쌓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춰나가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결국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거기 경쟁에서 저버리고 말이죠. 거기서 퇴출된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결국 주가가 상승할 때인데요. 그런 것들은 지속 상승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 소비주들도 좀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쉬는 구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그동안에 구조형을 쳐서 이제부터 다시 또 좋아지는 업종, 섹터 이런 것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화장품이 많이 올랐었고 말이죠. 중국에서는 화장품 중에서도 새로의 또 성장 스토리를 찾아가는 것들은 또 이제 지금으로부터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화용품도 있었고 이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실적의 어떤 수준과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맞춰가면서 주가는 결국 가는 종목들은 계속 들어가는 종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나 전체적으로 유화용품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한 업종군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또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으니까 조금 더 저희가 한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다음 타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다음 타자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웬만한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주가 반영이 돼 있고요. 오를 만큼 올랐죠. 완전히 숨겨진 것도 몇 종목 있어요. 그걸 종목을 잘 선별해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얘기 안 하고. 업종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KTX를 마구 깔잖아요. 어마어마한 KTX 1대1로도 좀 중요 정책이죠. 그러면 KTX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거기에서 거기에 KTX 제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돈을 잘 벌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이 황사 같은 거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리고 중국의 환경 관련 주 같은 거는 별로 안 오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공기청정기 주식들은 이미 올라 있거나 대기업 같은 가전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부품을 집어넣으면서 수익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숨겨진 종목들이죠. 이런 쪽이 오히려 수익이 좀 짭잘하고 어떤 종목이 좋다는 게 오픈되어 있는 것들은 수익이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영화 관련도 지금 중국이 영화가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거나 성장의 스토리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은 성장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몇 개 찾으면 또 수익이 상당히 잘 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철도 사업과 부품 그리고 환경 관련 주 공기청정기 부품 그리고 영화 정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업종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슈 중에 하나 좀 체크해봐야 될 것이 앞서서 삼성그룹주 제1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이런 합병 이슈로 인해서 어제 장에서도 그렇게 지수가 하락해도 소폭 상승세에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는 삼성그룹주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삼성그룹주 전반에 대해서는요 삼성물산하고 제1모직 합병하죠 합병에서 합병 법인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정말 주목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고 나머지 업종은 별벌 없을 겁니다 별벌 없을 것이고요 왜 이 합병 법인을 주목해야 되냐면 결국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이걸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삼성그룹은 그룹의 규모가 거대하고요 그다음에 종합 매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을 키워주려고 작심만 하면 얼마든지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사례를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 지분구조가 많은 현대글로비스를 키우겠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것은 물류 아닙니까? 물류고만 해운 쪽인데 지금 해운 업체들 주가 형편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시총이 조금 비싸고 이게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장기로 보면 이걸 적극 육성하게 돼 있고 특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51% 갖고 있다 그건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매출액이 빠르게 올라오고 제2의 성장 스토리는 바이오 시빌러에서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바이오로직스다 따라서 그걸 지배하고 있는 지배 가치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그룹 주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삼성그룹 주 전반이 아니고요 삼성물산 삼성물산과 제1모직 특히 제1모직에 관해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정을 다시 한번 해드리죠 제1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삼성그룹 주에서 어떤 중심축을 단단히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또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두려워해서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1모직과 삼성물산 좀 계속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나 그리고 우리 국내 이슈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우리 시장 자체 최근의 시장을 보다면 질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신용장구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변동성도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대표께서 이렇게 더 보고 계시는 업종군이나 신주도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투자 아이디어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우선 시장을 보는 눈이 말이죠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랬을 때 환율을 굉장히 중심을 잘 봐야 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 수출 관련 대기업들은 결국 환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겠는데요 지금 환율 구조를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원화가 비싸죠 워낙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연화가 폭락했죠 절반으로 폭락했고 그 다음에 유로화도 폭락했어요 중국의 위안화도 폭락했거든요 그럼 한국이 수출을 하는데 가장 경쟁 상대가 보면 유럽 제품과 결국은 일본 제품 중국 제품인데 이 세 가지가 상대 환율이 한국이 훨씬 비싸지는 구조가 적어도 앞으로 6개월, 1년은 더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 구간하에서 수출 관련 대형주들은 시세가 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이익을 구조적으로 낼 수 있는 색타는 없느냐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제약 세타나 이런 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차이나 소비 쪽도 그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터너라운딩이 정부의 정책에 지원을 받아서 강력이 일어나고 있는 색타들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환율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쪽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다만 그동안에 너무 대중액이 오픈되고 매스컴에 너무 오픈돼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종목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퍼를 지금 정화히 계산해 보면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예상 퍼를 기준했을 때 퍼를 30배가 넘었다 그러면 수익을 추가적으로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퍼를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자꾸 발굴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까 몇 종목 좀 색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쪽 색타에서 지금 시장이 모르고 있으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색타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숨겨진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가치는 계속 증가하는데 아직 시장이 안 알려진 종목들 이런 것들을 발굴한다면 지금 개별 종목들로서는 또 하반기 수익률을 내기가 굉장히 좋고요 지수가 한 200% 정도 비실비실 내려오는 장에서 수익 내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것이 IS동서와 삼양통서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몇 번 MTM 방송에서 여러 측면에서 몇 번 나와서 두 종목에 관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2100포인트 종합지수에서 1900포인트, 200포인트 내려오는 동안에 IS동서나 삼양통서는 거꾸로 100% 이상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 종목이 올해 하반기도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이런 환율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제약바이오주나 중국 관련 주 그리고 고퍼주는 우리가 좀 지향을 하면서 우리가 좀 가치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굴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지분인한 장에서 오히려 종목별로는 저희가 수익을 내기가 더 쉽다라고 투자 아이디어 전반적인 방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자산관리의 조승재 대표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